안녕하세요 톤톤님 누구 때문에 터지셨나? 아까 상대 저기 저거 피오레스님 스나 자주 하시는 분이니까 조심하세요 뭐 어느 거 자주 한다고요? 스나 스나 스나요? 그럼 위대 위메 할거에요 아 위메요? 아 그러면 유탄해야지 아 그래요 겐지하시면 제가 또 탱커 해야죠 제가 또 호그를 기가 막히게 하지만 또 자리아도 좀 합니다 라인은 살짝 못해요 라인은 삼십 몇 퍼야? 믿으시면 하셔도 돼요 삼십 육퍼센트 와 모스틸 아나 제 승률이 삼십 칠퍼센트 어 오케이 점수 떨고 오는데 일조를 했구만 기다려 기다려 아 기다려 아 아나 달라고요? 네 지원하는 거 아는구나 아 라인아르트 믿으십니까? 리드시면 하셔도 됩니다 36% 라인은 사람이에요 아나 아셈 아나 안 돼요 아나 아나 37% 과연사랑팀 아냐아냐 저분이 안 돼요 어키 어키 그러면 내가 라인인데 윈스턴을 하면 되겠다 윈스턴 탱커를 보여드릴게요 원숭이 탱커 보여드립니다 발전 제가 또 0.6 0.6미로 5 0.6미로 정도면 아 이 정도의 살아남기 충분하죠 배나나 미러는 좀 높네요 하얀 0.6미로입니다 아 뭐 윈스턴 좀 해 제가 좀 합니다 윈스턴 시간에 있어요 머리조심 x2 어? 뭐야? 나 마,마,마았어 나 마,맞았어 아 머리조심하러 하니까 아 윈스턴이란다 라인따워 바나나 먹고싶다 바나나 먹고싶다 크레이셔 에어킹 빠졌구요 오케 위도우 다운 바나나 먹고싶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크레이셔에서 저 공을 끌게요 금지나 너무 웃겨서요 크레이셔에 몸이 아깝다 제 팔 봐줘요 오케 크레이셔에 또 빠져요 안 빠졌다 크레이셔에 또 빠졌다 크레이셔에 또 빠졌다 아 꿀잠 잔다 아우! 아! 호크 바나나 먹었다! 발 하나 내껀데 좌탄 써주세요 앞에 아나 아나하고 스킬 없어요 근데 맥크리 나왔어요 윈스턴은 좀 합니다 0.6 정도입니다 0.6미로 또 에이티 뽑아가지고 지금 약간 0.1 버프 됐거든요 아 미안 딥업 0 공 으악 살려줘 안돼 와 대박 끌린거 적들한테 시간이 없다 오 막았다 호그 다운 와 에이 막았어 역시 0.6미로 0.6미로 정도면 적당하죠 뭘 해볼까? 공격이니까 또 0.6미로 가도 되죠 이게 스킨 안 끼면 예티 안 끼면 0.5미로인데 예티 껴가지고 또 0.1 버프 됐습니다 스킨빨이 약간 좀 좋은 것 같은데? 스킨이 좋아 아 청축 크... 적축입니다 적축인데 왜 똑똑똑똑 소리가 그렇게 심하죠? 모르겠어요 키보드랑 마이크 한 거 써도 되나? 왜 그렇게 심하죠? 전 지금 허세어 적축인데 어? 뭐 먹어요? 음? 허세어 적축... 나는 소리 별로 안 나는데? 전 소리 안 나지 않아요? 제가 마이크랑 키보드랑 갔다 와요 아 그래요? 음... 프리미엣! 하하하하 하하하하 촉촉이 서럽게 똑똑똑 소리가 나지? 으윽 어! 바시야 뭐야 이거... ㅎ 하하하 anders 굉장히 미친 파스타빈는데? 하트 잡아 Scelam 응 지ист 어? 하하하하 뭐야 터크레이스 되네 헉! 손브라도 있어 핏 좋아 봐 숨이 깨 떨어트려 볼게요 아! 떨어트려! 낙사 시키려고 했는데 쉬프트로 쉬프트로? 맞아요 아 쉬프트로 낙사 시키려고 했는데 털어로 미어 해저 처부하면서 호테만 들었는데? 눈 수모하셨어요? 눈 수모요? 으아 퀴증 1대 0 초보자 잘해 x2 0.6mL 역시 아 왜 나 안나와... 어? 뭐야? 아무도 없었는데 죽었어 지겨워요? 수고해요 전 게임이 잘 풀리면 잘 풀릴 수 있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1대스잖아요 0.6미로